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메카닉 140부터 206성이 끝났는데요 수국은 160만대였습니다 버프가 빠지면은 아 대강 120만대까지 떨어지는건데요 아이템은 107%의 연검술 사이반지 아아 9%의 올마이티링 아우 12%의 블라썸링 야 주스탯이 많이 있냐 어떻게 거의 그 다음에 연금술사 5%짜리 혼테이리 머거리 15%짜리 정령의 펜턴트 그리고 앱솔렙스 포이즌건 댐댐럭 공댐 15만작짜리 17성이었고요 위대한 벨룸 크리시비 프로였습니다 골든콜로브 84초5배 데크 9% 에디 010의 40 데크 48의 어 그렇습니다 17성 원더러 팬츠 17성의 12% 마력 13 상위 84초5배 9%의 12성 음축이 5-24의 9% 5-45의 12% 64초5배 유니크 12% 샤쿠토스 글러브 17성 좋습니다 와 망투 추업 보소 지금 알았네 5-72 추업이네 야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 보다 추업 좋은거 보소 야 나 지금 알았다 야 야 아 매그놈 보십시오 쌍의 픽입니다 쌍의 픽 좋습니다 엠블룸도 쌍의 픽입니다 쌍의 픽 에디 키보드 조화 30개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야 아 그렇고 후기 어 100 아 어딨냐 내 맨모장 140부터 160까지 커닝타워 커피머신 160부터 180까지 지구방위본부 180부터 190까지 벼발스리 황패 190부터 200까지 소울길 상하차 아 유니온어 이거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역시 그거 뭐죠 아 이거 이름이 뭐더라 아 호빙 미사일 미사일로 사냥만 하니 쉬웠음 원쟁컷이 됐음 아 거의 사기수준 이었고 아 결론 데미지가 돼서 원킬이 되니 매우 쉬웠다 190부터 200까지 1시간 걸렸다 요걸로 요걸로 뭐 요건만 해도 충분하지요 어 이정도로 경부의 등등 너무 좋았습니다 주스스탯이 1만쯤 야 이거 스로 마치도록 아니지요 아니지요 유니온 아 그렇구요 유니온은 7169까지 올랐네요 유니온까지 아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거 했으면 만 찍었을 것 같은데 어 아 조금 오질라네 만 만인척해 아 만이지요 야 주스스탯이 만입니다 200대 야 이틀 레버빡하고 템 맞추면 2만 갈기세지요 아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